자 이제 아로니아가 익어 가지고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자 까맣게 다 익었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로니아는 눈에 좋습니다 눈에 시력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보다 더 많은 그런 황산화 물질이 에 있어서 영양가가 블루베리보다는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아로니아를 꾸준하게 드시면은 여러가지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슈퍼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아로니아를 따 가지고 수확을 해서 이제 씻어서 그리고 이제 말려야 되겠죠 말려서 분말을 위해서 먹으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아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아로니아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로니아는 송이송이로 수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송이가 달려 있으면은 그냥 딸나면 힘이 됩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은 줄기를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끊어져서 소기가 나옵니다 자 손가락 아프지 않게 수확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이송이 매달려서 살짝 밀기만 하면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로니아를 창조하셨네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아로니아를 수확을 합니다만은 아로니아가 달려있는 줄기들은 이렇게 축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먹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죠 밑에도 엄청 많이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달고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고기를 숙이는가 봅니다 자 아로니아 수확을 다 완료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제대로 고기를 뻣뻣하게 들고 이제 새로 샀네요 자 이런식으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 속하면 쇠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 이 아로니아는 쇠기가 한 15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쇠기들이 아로니아를 거미줄처럼 쳐가지고 그 속에서 쇠기들이 많아서 작업할 때 쇠기에 쏘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3박스 정도 3파켓 정도 수확을 했는데 씻어서 말리겠습니다 오늘 수확한 아로니아입니다 파켓으로 3파켓 정도 되는데 이걸 씻어가지고 말리면 1리터 플라스틱백에 한 3백 정도 3백도 안나옵니다 가로를 내게 되면 그래서 엄청 양이 한 10배, 15배 정도 줄어듭니다 아주 빠지게 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로니아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로니아 효능 첫째로 아로니아는 시력 보호와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 오듭신의 재합성을 촉진시켜서 눈의 피로감을 줄이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두번째로 항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베리류 열매 중에서도 100g당 안토시아닌 함량이 1480mg으로 가장 높아서 노화를 억지하는 황산화 작용과 동시에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세번째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와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느끼며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네번째로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보호해줍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경련, 팽만, 설사, 복부 불평감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천연 항산화제 작용과 면역 작용으로 박테리아로부터 장을 보호해줍니다 다섯번째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섯번째로 혈관질환 예방해줬습니다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막아주고 혈관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자, 먹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말려서 가루를 내서 복용하면 1년동안 장기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생과를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아로니아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아로니아 열매를 말려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아로니아 차 스무디, 아로니아 스무디 아로니아 샐러드 드레싱 등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먹습니다 자, 여섯번째로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과루는 20알 이하로 또 분말 가루는 한스푼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섭취는 변비, 빈혈, 위장장애를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적당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은 네이버 검색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